도시 린드블라움입니다. 32경기에 나와서 210이닝을 던졌던 그야말로 롯데자이언트 린동원의 모습이었고요. 투아웃 주자 1루입니다. 그리고 타석인 데니돔 컷스윙 스트라이크. 초코 스트라이크가 됐고요. 오른쪽 공, 아워파울. 바깥쪽 스윙 스트라이크야. 투골, 컷스윙 스트라이크. 파울. 스윙 스트라이크야. 떨어지는 공에 그대로 김하성 삼진입니다. 김하성 찌브롬. 주자 1루. 이번에도 행복을 줄 수 있을지. 초코 스트라이크 1. 스트라이크. 투투입니다. 변하고 스윙 스트라이크야. 변하고 스트라이크. 사구. 바깥쪽. 없는 상황. 스트라이크. 바깥쪽. 루킹 스트라이크. 좋을 것 같고요. 파울. 원고. 변하고 헛스윙 스트라이크. 스윙 스트라이크. 그리고 린드블럼이 주목을 지닙니다. 전 부위. 저는 고sud.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